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업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오랜만에 밤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에를 좀 다녀왔어요. 부산 가서 좀 자고 왔는데 날씨가 비가 오고 날이 갑자기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부산에 잘 즐기지는 못하고 맛있는 음식만 많이 먹고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새벽 1시가 다 됐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영어로 시간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사실 한국말로도 사람들이랑 몇시에 만나자 내지는 지금은 몇시다 이런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한국말이랑은 약간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시간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반드시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영어로 시간 말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어 문장을 몇 개를 좀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어려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위에다 써놓은 문장은 이렇습니다. What time is it? 네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고요. 자 what time? 몇 시입니까? Is it? 하고 물어본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날씨를 이야기할 때 어땠었죠? 날씨를 이야기할 때 it is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날씨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it is cold 내지는 it is hot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씨를 이야기했었죠.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볼 때는요 what time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몇 시인가요? 라고 묻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날씨랑 똑같이 it is로 답합니다. 물론 당연히 it is는 이제 뜻이 없는 거고요. it is 뜻을 뭐 굳이 해석하자면 지금은 뭐 아니면 지금 이때는 이 정도로 되면 될 거 같고요. it is 8 o'clock 이라고 이야기하면은 8시 정각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it is 8 o'clock. it is 8 o'clock.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약간 낯서시겠지만요. 숫자 8 뒤에다가 제가 o'clock 이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네 일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정각일 때는 o'clock 이라는 거 붙여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7시면요. it is 7 o'clock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상세한 건 좀 뒷장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각을 표현하는 건 영어 시간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워요. 네 자 it is 숫자 넣고 o'clock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쉽죠? 자 그 밑에 있는 지금은 5시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it is 5 o'clock 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숫자를 네 1, 2, 3도 배웠었고 4th, 2nd, 3rd 이런 순서로도 배웠었죠. 근데 시간을 말할 때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1, 2, 3 숫자로 이야기한다. 네 그래서 it's 그 밑에 있는 건요. 11 o'clock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it is는 it 주로 읽을 수 있고요. it's 11 o'clock 네 뭐 예를 들면 지금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뒤에 now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it's 11 o'clock now 네 너무 쉽죠? 네 여기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실은 시간 뒤에 이제 분이 붙기 시작하면 약간은 조금 난해해져요.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는 좀 쉬워요. 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8시 15분입니다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it's 8, 15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선생님 그냥 숫자만 이야기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숫자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8시 25분은 어떻게 읽죠? 25만 우리가 숫자로 영어로 알면 되겠죠. 25 뭡니까? 네 25죠. 네 그러면요. 8시 25분입니다는요. it is 내지는 it's 8, 25 이렇게 이야기하면 8시 25분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 뒤에 있는 8시 30분입니다는요. 8, 어떻게 해요? 8, 30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 생각보다 숫자, 아 영어로 시간 이야기하는 게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쉽습니다. 그 뒤에 어려운 표현들이 조금 나오겠지만요. 그냥 숫자는, 아 시간을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8시 45분은요. 네 한번 해보시죠. it's it's 8, 45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8시 40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자 이런 게 있어요. 다만 약간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어 8시 5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8, 5 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8, 5 라고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히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려면요. 8, 5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전화번호 읽듯이요. 전화번호에서 우리 전화번호 읽을 때 0 읽었었죠. 내지는요. 5 라고 읽었었습니다. 0이 나오면요. 네 숫자에서도요. 사실 우리는 숫자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요. 1시부터 12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1시나 2시 앞에 5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분은요. 우리 1분부터 60분까지 있죠. 그래서 그냥 5, 6, 7 이렇게 이야기하면 5의 소지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분 앞에다가 5 라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8, 5 하면 8시 5분 9시 3분은 어떻게 할까요? 9, 0, 3 10시 9분은요. 10, 0, 9 이렇게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세실 수만 있다면 시간만 하는 거는 it, is 붙이고 뒤에다가 정확히 시간만 숫자로 그냥 읽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영어는 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뒷장으로 좀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quarter 내지는요. half 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있죠. 예를 들면 8, 0, 5 내지는요. 8, 15 이런 표현만 쓰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어로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땐 말씀하시면 되고요. 다만 네 여기서 보면 조금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또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알아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quarte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q-u-a-r-t-e-r 해서 약간 읽기 좀 난해하고 어렵게 생겼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국말을 릴로는요. quarter 라고 많이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해볼게요. quarter quarter 네 약간 발음이 어려우실 텐데요. quarter 이렇게 quarter 이렇게 에 가깝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안 써요. 근데 농구 경기 보시면 이런 거 씁니다. 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전체의 게임을 만들죠. 그래서 quarter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quarter 같은 경우 미국 돈을 25센트 그러니까 달러가 되기 전에 1달러가 되려면 25, 25, 25, 25, 25가 모이면 1달러가 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quarter 라고 이야기해요. 4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시계에서 quarter 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1분부터 60분까지 있기 때문에 quarter 하면 15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4분의 1이니까요. 그 밑에 있는 half 이것도 우리 한번 배웠던 적 있죠? 자 우리나라 말로는요. 보통 half 라고 하죠. 이 half 라는 건 2분의 1을 나타내요. 네 이거 half 는 언제 나오냐면 축구할 때 네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first 첫 번째 first half 두 번째는요 second half 라고 합니다. 네 그 두 개가 뭐여서 한 경기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은요 half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요 half time 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국말로는요. half time 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half 는요 2분의 1 시간으로 말하면 네 맞습니다.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뒷자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표현들을 조금 어렵게 써요. 자 it is a quarter past eight 자 무슨 말일까요? 네 금요일에 제가 뜻은 써놨지만요. 8시 15분 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18시 15분이 되죠? 자 알려드릴게요. a quarter quarter 15분이었죠. past는요 시간이 지나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 지나다 네 eight 그러니까 8시에서 a quarter 15분이 지났을 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8시 15분이 되는 거죠. 물론 8시 15분은요 여러분 it is 8 15 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외국인 만나서 it is a quarter past eight 이렇게 이야기할 일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8 15 해야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요? 우리 그때 만나자 하고 몇 시에 만나자 이야기하고서는요. a quarter past eight 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알아는 들어야 되죠. a quarter 하면 아 15분이지? past 지나고 eight 8시에서 15분 지난 시간을 a quarter past eight 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비슷한 논리에요. it is half it is half past eight 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half 30분 past 지나버렸죠. 어디서부터요? 그래서 half past eight 하면요. 자 8시 30분 30분이 지난 8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쓱 한번 들어두시는 정도에서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에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낯선 표현이 또 나와요. 이건 역시도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it is ten to eight 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놓고서는 한글로 뭐라고 써놨죠? 8시 10분 네 전 이라고 써놨죠. 자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 지금 몇 시야? 물어보면 어 지금 6시 15분 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미국에도 있어요. 그 표현이에요. 어떻게요? it is ten to eight 두 의 정확한 뜻은요. 그 목적지가 있을 때 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뜻이 막 50가지 정도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은 문장에서 변신을 하는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it is ten 10분이 남았어. 어디까지? 두 어 여덟시 향해서 여덟시 될 때까지 10분이 남았어. 그러니까 그냥 전해라고 해석하시면 마음은 편해요. 느낌 자체는 뭐냐면 to 여덟시를 향해서 ten it is ten 지금 it is ten 10분이야. 어디를 향해서? 여덟시를 향해서 10분 여덟시를 향해서 10분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덟시 10분 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it is ten to eight 이렇게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it is ten to eight it is ten to eight 네 자 15분 전 여덟시 15분 전 한번 얘기해볼까요? it is 15 to eight 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음 하하하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 말씀드렸죠? 방금 a quarter past eight 하면 여덟시 past 지나고 나서니까 a quarter past eight 여덟시 15분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ls 15 to eight 하면 8시 15분이 아니고 8시 15분 전이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너무 여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8시 15분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8 15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8시 15분 전은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7시 45분이라고 얘기합시다. 7 45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알아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영어로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쓰는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전치사란 말 좀 어렵지만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방금 말할 때는요. it is라는 표현을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하다보면 시간에 대해서 말할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몇 시에 만나자 내지는 나는 몇 시에 뭘 해 이런 이야기를 같은 것들을 할 때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밑에 다 써놨습니다. I get up at 7 15 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get up 하면 자다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I get up 나는 일어나 일어나는데 언제요? at 7 15 5 아니 7 15 이라고 해놨습니다. 7시 15 분에 일어나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on 이라는 걸 배웠던 적이 있죠. 어디어디 위에 있다. on in 어디어디 안에 있다. out 어디어디 밖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앞에는요.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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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요. 어떤 포인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날카로운 포인트처럼요. 어떤 시간이라든지 장소같이 어떤 딱 여기 장소 쓸 때도 at 많이 씁니다. 시간 앞에는요. 무조건 at 붙는다는 거 정도 오늘 알아두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수업할 거기 때문에 눈마주침 한번 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유튜브 강의 같은 거 어떻게 하죠? 네 이지 선생님이 유튜브 강의를 매일매일 업로드한다. 언제? at 8 am 네 우리 am은 오전이고요. pm은 저녁이라고 쓰죠. am at 8 이렇게 해도 되고요. at 8 o'clock at 8 am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요. 매일매일 뭔가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나는 점심을 1시에 먹어. 그럼 나는 점심을 먹는다? at 1 o'clock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at at 시간 앞에 많이 붙는다. 다만 시간을 우리가 it is로 이야기할 때는 at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다 정도 배운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사실을 처음에 하려면 우리가 시간은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해야겠네요. 몇 시입니까? 어떻게 물어보죠? what time is it? 라고 물어보고 나서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it is 8 o'clock 정각을 얘기할 때는 7 o'clock 11 o'clock 이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분을 차례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8시 10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8 10 9시 15분은요. 9 15 이라는 거 배웠고요. 좀 낯선 표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 들을 때 이해하려고요. quarter 4분의 1 이라는 거 배웠고요. half 절반 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a quarter past 8 하면요. 8시 past 그러니까 지났다. 8시 15분이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게 it is 15 to 8 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15분이 남았다. to 8 8 8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8시 15분 전 이라는 표현 그리고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요. 시간 앞에 주로 at 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다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배웠고요. 자 여러분 시간 말하는 게 처음 들으면 좀 낯선대요. 자꾸자꾸 쓰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댓글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시간이 영어로 지금 딱 시계 보시고 몇 분인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영어로 한번 어 지금 8시 15분에 보신다고 해서 8 0015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8 15 이라고 알파벳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부가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장 중요한 건 네. 역시나 복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행히 뵙겠습니다.